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의 수술적 진료, 그중에 팽차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주류하고 있는 BK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발기부전 수술, 팽차 임플란트 수술하고 확대 수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왜 이 주제를 꺼내려고 했냐면, 이거는 어디서도 연구가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많은 경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었어요. 한 10년 정도 이거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지금 하고 있는 팽차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기 전에 확대 수술을 주로 하고 있었어요. 대략 한 2년 반 동안 1500 케이스 가까이 수술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적게 하질 않았어요. 꽤 경험이 있는 편이에요. 팽차 임플란트 수술 때문에 발기부전이죠. 그것 때문에 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 중에 10분 중에 한 4분? 많을 때는 5분, 6분 정도가 나는 이 수술을 하면서 확대 수술을 같이 받으면 안되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환자분들이 물어보신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팽차 임플란트 수술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병원 진료로 가셨는데, 거기서 하는 김에 확대 수술도 같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던가. 아니면 온라인에서 주로 정보를 찾아보실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팽차 임플란트 수술하고 확대 수술을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환자분들이 그렇게 아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이유도 하나 더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발기부전이 생기면 실제로 음경 사이즈가 줄기도 합니다. 줄기도 하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환자가 자기 음경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작아진 것 같다. 혹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발기부전 때문에 지금 여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귀도 더 작은 것 같다. 음경도 가는 것 같다. 짧아진 것 같다. 환자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가요. 기능이 잘 안 되니까 다른 것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팽창의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같이 해도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수술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포경 수술, 두 번째 정관 수술, 세 번째 페이로니 병에 관련된 수술들.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이 문제는 나중에 확대를 원하시면 6개월 뒤에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의학에서 모르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같이 해도 되는지 같이 해도 안 되는지 몰라요. 연구가 된 적이 없어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연구가 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도 되는지 같이 하면 안 되는지 몰라요. 모를 땐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이걸 환자한테 이식했을 때 좋을지 안 좋을지 몰라. 그러면 이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엄밀한 과학적인 연구, 의학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야 같이 할 수 있다, 아니다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 병원은 사실 연구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환자들은 확실한 결과를 원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이 안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는 원하시면, 왜냐하면 이게 다 암울 거기 때문에, 펭찬 임플란트가, 그 뒤에는 원하시면 확대 수술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 후에 생각해 보시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자분들이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오셨을 때 아이고 난 여전히 부족하니까 확대 수술을 해다오 이러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제가 경험으로 한 거예요. 환자분들이 발기가 잘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기도 많이 신경을 쓰였던 거구나. 근데 발기가 회복되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고 이게 돌아오고 나니까 그게 더 이상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건가? 사실은 펭찬 임플란트가 사이즈를 좀 회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분명히 사이즈를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부분보다도 환자의 심상이 크기를 받아들이는 거에 큰 영향을 줬을 거라고 짐작해요. 의심해요. 지금은. 펭찬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확대 수술을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펭찬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면서 확대 수술을 같이 고려할 이유가 없어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오셔가지고 다시 확대 수술을 하다오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거의 없었어요. 천 몇백 명, 천 칠백 명 넘어가는 환자들 중에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생식기는 그것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 사람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말 그대로 우울함, 우울하지 않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분명 그런 시각적으로 아마도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조금 더 편향되어 있다.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본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펭찬 임플란트 수술하면서 확대 수술 해놓으면 음경으로 접근해서 나중에 재수술할 수 있는 중요한 루트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펭찬 임플란트 수술 받고 나서 그런 일이 드물긴 하지만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음경으로 접근했을 때 훨씬 더 이익을, 훨씬 더 수술이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확대 수술 해놓으면 음경으로 접근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수술을 받으실 때 확대 수술을 같이 안 하시는 걸 저는 권해요. 환자 입장에서 한 번에 다 꺼내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차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분한테 아주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 수술 옵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요약해드리자면 펭찬 임플란트 수술할 때 확대 수술을 같이 고려하시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재수술을 혹시나 있을 재수술을 고려했을 때에도 음경 접근법이라는 좋은 옵션을 하나 살려둬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확대 수술이 안 돼 있는 상태가 훨씬 용이하다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